식빵과 돼지고기 뭔가 새로운 거를 조금 피카소가 먹던 돼지고기 뭐 이러려고 그래 피카소에 점심 갑니다 언니 맛있는 치즈에 색깔 내기 위해서 비트를 썼어요 색감은 진짜 좋다 아이스크림 같긴다 예쁘다 insect? 이런 느낌 맛있다! 맛있어!! 무슨 브런치같다 프랑스 브런치 만든 게 아닌가 그린 거다 이야 저 대박이다 진짜 이건 반칙이에요 저것도 하나의 작품인데요